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다. 우리 아들, 딸들아. 오늘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 영어 절대평가를 하는 거랑, 네 영어 성적 올리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가 체제 또는 체계랑 네 성적 올리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마인드로 공부하셔야죠. 물론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 기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꽤 됐거든요. 이제는 아셔야죠. 영어는 그냥 영어예요. 예? 진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놓고 찔리는 분들이 있을걸? 절대평가라고 하는 이 영목의 내가 뒤에 숨어서 영어는 뭐 조금만 투자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의도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분명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물론 다른 과목이 급해서인 것도 저도 알아.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그걸 감안해서 평가하니 너네한테 문제를 내나? 아니야. 그냥 공부해야 돼. 음. 봐봐. 절대평가 해였거든. 2020년 수능. 학년도 말고 당해 년도를 말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네 흥분을 하지. 역시 절대평가니까. 1등급 인원이 대충 해도 되겠다. 하루에 한 30분? 1시간? 단어 한 20분씩만 외우고. 뭐. 음. 일단 이 전년도 절대평가 했거든. 이때는 이랬거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2021년. 느껴봐. 네가. 느껴봐. 아니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연 같아요. 절대평가 체대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평가원도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내고선 욕을 많이 먹었거든. 야. 이럴 거면 뭐 할라. 영어 공부 시키는 거야. 변별력이 없잖아. 이거. 또 이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 뽑기도 쉽지 않거든. 이게. 그러니 이제 움직이죠. 3월 보세요. 3.7퍼. 아. 6평 보세요. 9평 보세요. 물론 수능 때 좀 나아지긴 했죠. 그런데 작년 대비 어떻게 됐어? 거의 한 절반 토막? 한 3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지. 교육청으로 따지면. 아. 이때만 그랬겠죠. 작년은 어떨까? 아니 봐봐. 여러분들이. 절대평가랑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공부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별거 없어. 공부를 하세요. 하고 뭐 욕심을 내. 뭐 뭐 뭐. 자기의 성적 뭐 이런 걸 욕심을 내세요. 물론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작년 9월 평가원 때야 그것도.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엔 어떻게 나왔는지 애들이 몰라. 몰라 그냥. 잘 되겠지 싶죠. 몰라. 3월 교육청 때 어땠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니까 절반 날려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증명해주고 있는데. 봐봐 얘들아. 원래 예전 같으면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해야 돼. 1년 동안에 막.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이건 의도가 무조건 있다고 해요. 그것도 2022년. 방으로 전년에 했던 2021년. 지금 보세요. 2년 연속 이루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리고. 영어는 절대 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자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꾸만 제가 요즘에 어떤 질문을 받냐면. 뒤늦게 들어오시는 N수생분들. 반수생분들. 뒤늦게 공부하려고 이제 소위 돌아온 탕자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해보겠다라는 분들. 내가 정말 칭찬하거든. 근데 내가 동시에 마음이 정말 R인 게 뭐냐면. 꼭 질문 게시판에 저는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대.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대. 근데 꼭 밑에 뭘 적는지 아니? 근데 제가 다른 과목 때문에 하루에 얼마 투자는 하지 못합니다만. 이런 말을 꼭 써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하소해야 되네요.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더 기가 막힌 거 보여줘요? 작년 수능이 그나마 낮게 나왔다가 아니에요. 어중간한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등급 친구들 있죠? 각 등급별 구간의 친구들이 다 이만큼 줄었어요. 각각 여기서 다 줄었어요. 이게 준수치예요. 아우 많은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냥 단어만 암기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진짜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올해잖아요. 들었어 너네? 이 소식 들었어?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의 1등급 인원이 1.98%랍니다. 김지영 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Maya입니다. soit